집단 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과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이 실시됩니다. 익산시는 다음 달 5일까지로 지정된 집단 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유흥주점과 목욕탕 등 44개 업소에 운영 중단을 권고했습니다. 불가피하게 영업을 계속하면 출입자 명단을 기록하고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 여부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.